무표정으로 할게 무표정으로? 무표정으로 무순기야? 무표정으로 샷쌍 1룩! 점수는 73인데 예년 점수 10점이 오는 거에요 이거 팔찌 가야 돼요 팔찌 해야 돼 여기서 잡을 수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여기 땀나요 여기 태국이에요 혹시 태국? 옆모습 좀 보여요 옆모습 좀 보여요 다른 나라라고 혼자 왜 태국에 있어야지 정확히 꼬삼국이 아닐까? 정확히 꼬삼국이 아닐까? 태국이에요 태국 근데 잠깐 죄송한데 이거 녹화 안 끝나겠는데 오늘 안 끝나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? 어디 바지 찔렸어요? 바지 찔렸어요 내가 쇼미더머니 찍자 여기 와가지고 콜랭맘 이거는 맞아봐 나 같잖아 했는데 왜 여기서 어떻게 돼?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개를 드는 와중에 현용 피디님부터 쫙! 반응 다 왔어요 아 네 완전 VIEW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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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그렇게 bullshit th 크림 전문 우리 미국 밥 왼 아니 쏘 튼 너무 오